여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은 유지나님 축하합니다 어떡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나라고? 어떡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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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우연찮은 계기로 연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20년 만에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 부모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저를 사랑으로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우리 엄마 아빠 나 상 받았어 오늘 진짜 맛있는 거 먹자 사랑해 그리고 작품을 하면서 함께 울고 웃었던 동료 배우분들 또 뒤에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저는 숟가락 하나만 얹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는 배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?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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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